갈릴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 보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 호수가에서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남, 이렇게 말하면 매우 낭만적이고 애틋하고 아련한 사랑의 추억처럼 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진 갈릴리 호수, 이 호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낭만적이고 보고 싶고 그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지술래 가서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닐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사명을 주셨던 갈릴리 바다를 성지술래 코스로 잡아서 가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지술래를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많고 현대적으로 발달했고 물가도 비싸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를 상상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다, 그런 분위기가 낫지 않는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상 거닐고 함께 하셨던 일상적인 장소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특별한 두 번의 만남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었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매우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부르심의 시작이며 그 부르심의 갱신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고 두 번째 갈릴리는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그저 교회 추석하는 교인으로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냥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으로 그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에 가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사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마치신 후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레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권한당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그저 자기들의 생업을 쫓아서 갈릴리 바다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만날 약속을 지키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일에 바쁘고 시달리고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장소에 앞서서 먼저 가 계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디베라 호수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제자의 숫자가 약 7명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두 번 나타나시고 다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과거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멀찌감치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멀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무심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제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들을 수가 없었다. 밖으로 끌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들아 우리가 얘들아 그렇게 부르면 보통 아이들에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우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말투로 얘들아 불렀는데도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누군가 와서 다 큰 남자들에게 얘들아 Children 그러면 뭐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어법으로 보면 매우 친근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 그냥 나이 많은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무심코 그렇게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3년 전에 비슷한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주님의 음성을 갈릴리바다에서 들었어요. 매우 특별한 예수님의 말투 그 말투를 3년 후에 들었다고 해서 전혀 개혁하지 못할까?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개혁을 못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이미 베드로와 야구부 요한은 3년 전에 갈릴리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들었어요. 베드로가 3년 전에 들었던 이 말씀을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도 없었고 잊어서도 안 되는데 왜 베드로는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렸을까?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유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코치해 주셨는데 깊은 데와 오른편에 던져라.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는 무엇을 뜻하고 오른편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의 고백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기 잡는 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노하우를 받아서 던졌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즉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고기 잡는 신이다. 아마 이 기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통해서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고기 잡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고기 잡이의 달인이 되는 법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번뜩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엉뚱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즉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예기치 못한 정말 엉뚱한 행동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말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사유하심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복과 그리고 구속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불쌍히 여겨져 없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함의 능력 천국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뒤흔들어서 우리 입으로 나오게 만드는 성령의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고깃대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셔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성령의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죄 고백과 죄사함을 구하는 말은 바로 성령의 거룩한 언어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죄를 고백하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 없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고기 잡는 기술이 있었는데도 그 기술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죠. 회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일은 그냥 내가 입으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우리 생각으로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입에 발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진정성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좀 봐주세요. 앞으로 잘 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는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언어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 성령의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고 또 누가 했습니까? 세례가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고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고백을 바리새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첫 번째 깊은 데 의미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매우 겸손하고 굴복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간절한 강구를 베드로는 역설적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그 진심을 아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흥류를 구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펙이나 경력 혹은 학위를 내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엎드려 말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믿음, 더 깊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베드로에게 그물은 인생이며 팥벌이며 생명이에요. 목숨줄입니다. 우리가 생업이라고 그러죠. 생업은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생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그물은 생업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음 안에 던지라. 예수 믿음 안에 있는 그물은 그저 이 세상에서 고기 잡아서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물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 사역이 깊은 데에 던진 베드로의 그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팥벌이로만 개인과 가족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다가 결국은 그 그물과 함께 그 직업과 함께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그저 다 버리고 어디 깊은 산속에 기도네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라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물을 예수 믿음으로 던진다면 우리의 일생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던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영혼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가득 찼고 그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 여기서도 오른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153마리에 집착해서 이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영험한 그런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밀을 담겨주신 숫자인가 하면서 이 숫자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씩이나 보이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다시 과거의 먹거리인 그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다시 3년 전에 일터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버려진 그물들을 다시 가져다가 구멍난 데를 기워서 물에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때도 역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멀찌감찌 서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고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그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무심코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었고 그때 잡은 물고기 수자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풍덩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갔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떡을 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시면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보는 자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요한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에게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을 잘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조식을 차려주시고 먹여주셨던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예수님의 양들을 불러서 먹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 몸된 괴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 즉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져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모셔야 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서 예수님의 양, 성도들을 먹이라. 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 익두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익두수는 초대교회, 박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암호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익두수의 첫 자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바닥에다 뭘 그립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배들이 있는 장소도 같이 알려주고 모임의 장소도 알려주면서 교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표시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베드로의 물고기처럼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둘째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언어이며 물고기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나 혹은 목회자나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물고기의 영적 언어를 삶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가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고기는 믿음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깊이 잠겨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족과 이웃과 무승도들에게 나눠주어 생명의 양식으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사명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 돼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사명이 복음이며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것을 구하고 복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